우리 사회에 큰 혼란을 가져왔었던, 그런 논란을 일으켰던 그 여성, 다시 한 달 만에 등장을 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 소개를 하는 우리나라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얼굴을 알렸던 임지연 씨가 한 달 전에 이제 북한으로 재입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공개했는데 그 영상 공개 후 한 달 만에 다시 지금 보시는 영상을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임지연 씨의 실제 목소리를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한 달 만에 더는 일자리는 없으니까 돈은 안 벌어지고 거기서부터 다 거짓말이구나. 그럴수록 야, 정말 집으로 가고 싶다. 내 땅으로 가고 싶다. 저국으로 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더 갈마두고 진짜 하루도 막 살펴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선사에 가서 더 이제 저국으로 가겠다는 생각이 더 굳어지고 신념이, 즉 지금 놈들이 지어내는 그 거짓말을 내가 직접 체험하면서 더 굳어진 것 같습니다. 압록강을 헤엄췄단 말입니다. 그 물살이 너무 세서 막 물 안에서 덜에 타격받고 해가지고 냉받아가지고 굉장히 노을이 안 떨어졌단 말입니다. 아니 근데 홍순빈 아나운서, 지금 임지연 씨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지금 8월 19일 날 공개된 영상이잖아요. 그런데 압록강을 헤엄췄 건넜다, 이 얘기를 굳이 왜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압록강을 헤엄췄 건넜다 그러면서 굳이 물살이 너무 세서 물 안에서 돌에 부딪혔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뭔가 의도가 있을까요? 이거는 좀 뭔가 좀 보여주기식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뭘 의식했을까요? 압록강을 건넜다. 그러니까 이제 탈북을 해서 이제 북한의 요청으로 들어왔다, 이걸 얘기하지 않고 자신의 의시로 들어갔다, 뭐 이런 거를 좀 어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또는 납치설, 지금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국 등에서 임지연 씨를 북한 당국이 납치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납치설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 북한 측의 어떤 이런 압력으로 임지연 씨가 다시 한 번 한 달 만에, 영상 공개된 지 한 달 만에 다시 나와서 굳이 압록강을 건넜다, 물살이 거셌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나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요, 또 다른 논란에 대해서도 임지연 씨가 입을 열었는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고, 날 좀이다. 매일매일 진짜 술 먹고 울고, 맨날 집생활, 마음먹어서 가있단 말이에요. 웃다가는 울리고, 저울증까지 왔단 말이에요. 임지생활 쪽으로 흘러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멀려서 그런 길로 들어갔던 사람이고, 지옥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저는. 음란, 거기에서 무슨 심리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았나, 이런 소문들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는 동무가 있는데, 음란이 아니고 그런 일은 송인 방송물하고 그런 건데 춤추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좀 짧은 옷은 입고 춤은 춥니다. 그리고 좀 그런 야시시한 어떤 선을 입고 춤을 추고 보니까, 그 안에 집에 놀래 갔다가 이제 한 번 잠깐 이제 재미나니까, 울그리케 하고 뭐하니 하고 이렇게 받댄 적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 춤춰보라 해가지고, 또 장난삼아 기대는 것밖에 없는데, 이제 너무들이, 그 자들이 이제 그걸 이제 완전 날쪄 해가지고, 정말 모든 걸 좋아하는 데다 돔팬이 씌우는, 그런 식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지금 홍순빈 아나운서, 지금 임지연 씨의 이 얘기는 그동안 있었던 어떤 약간 음란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임지연 씨 맞느냐, 이 논란에 대한 해명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음란 영상에 나와서 임지연 씨와 비슷한 인물이다, 아니면 임지연 씨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뭐 북한의 간 마당에 굳이 뭐 자신이 뭐 그 사람이 아니다, 뭐 맞다, 이거 얘기할 필요도 없이, 당시에 그런 힘들었던 상황을 그냥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던 겁니다. 지금 보면요, 이수영 교수님, 이 보면은 음지 생활로 흘러들어간다, 임지연 씨 말 중에 음지 생활로 흘러들어간단 말입니다. 저도 몰려서 그런 길로 들어갔던 사람이고, 지옥 같은 생활했다, 음지 생활. 이게 어떤 생활을 음지 생활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음지 생활? 글쎄, 일단은 북한에는 많지 않고 남한에는 많은 생활이라고 본인은 이제 주장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어디에서 있든지 간에, 그 공간이 어디든지 간에, 결국은 본인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이런 선택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음지 생활이라는 게 딱히 남한에서 본인을 유인을 하거나, 이렇게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지금 질문에, 질문자가 음란 영상과 연관된 질문을 했을 시에, 본인이 굉장히 어색한 웃음을 웃으면서, 뭐, 그 다음에는 이제 일종의 변명처럼 내 책임이 아니었다, 내가 그냥 장난으로 한 건데, 지금 상당히 부풀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시인이다, 일정 부분 시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사실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지금 저 인터뷰를 도대체 왜 했는가 하는 걸 보면, 결국에는 거기에 의도가 있다,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북한으로 가게 된 이후에, 지금 이 나머지 주민들에게 남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생활이 사실은 거짓말이고 헛된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런 식의 인터뷰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보면요, 송 변호사님, 일단 임지연 씨가 딱 부러지게 앞서 홍순빈 아나운서 설명처럼, 맞다, 아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으냐만, 음란 영상 관련해서는 성인 방송 그런 데에서 춤췄다 하는 거 보니까, 그 영상에 나온 사람이 본인은 맞다고 애둘러서 지금 인정한 그런 걸로 느껴집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네, 뭐, 전혀 출연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안 했다고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나 또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다는 얘기는, 일단은 어떤 내용이든, 어떤 형식으로든, 어떤 분량이든, 식이든 관계없이, 일단 성인 방송으로 불릴 수 있는 방송에 출연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제로 하지 않은 거를 더 많이 부풀려서 말하지는 않거든요. 이런 경우,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실제로 행동했던 것보다 좁혀서, 줄여서 말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출연 사실을 시킨했다는 것은, 이 음란방송 등에 출연했던 것이 한국을 떠나서 북한으로 가게 된 것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스스로 인정해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은 임지연 씨의 재입북 관련해서 지금 경찰이, 경찰과 공안당국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은 임지연 씨가 자진 재입북했다고 판단해서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 교수님. 네, 본인이 스스로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압록강을 건너서, 헤엄을 쳐서 건너면서 돌에도 부딪히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자진 입북했다, 이렇게 시인을 했으니까, 결국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송치를 해서 기소를 할 예정으로 보이고요. 네, 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라면서요. 네, 지금 시효가 10년이나 되기 때문에 만일 다시 탈북하여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사실은 적어도 10년 이하의 징역, 심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송 변호사님, 지금 경찰이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근거는 뭡니까? 이제 임지연 씨가 어떤 걸 구체적으로 위반했다는 거예요? 일단 형법에는 간첩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첩죄를 범했다고 볼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간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제 유명한 조항이죠. 6조에 있는 잠입 탈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에 잠입 탈출이 다 처벌되는 건 아니고요. 국가의 존립, 대한민국의 존립이나 안전 또는 자유민족 기본질서 위태롭게 한다는 걸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 보통 북한입니다. 북한으로부터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잠입하거나, 원래 들어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북한 지역으로 탈출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데 그게 형이 기본적으로 법정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요. 가족 요소가 있는데 반국가단체, 즉 북한 정권 정부의 지령을 받거나 또는 지령 관련된 목적 수행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입하거나 탈출했을 경우에는 형량이 더 올라가서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 지금 일단 경찰은 이런 북한으로 탈출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과연 신병 확보가 가능한지 또는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한지 이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경찰이 임지연 씨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법 처리할 계획이라는 것을 혹시 언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저희들도 이 생소하게 들어본, 처음 접해본 이 내용을 임지연이라는 사람은, 임지연 씨는 마치 미리 알고 있었던 듯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치설이 많이 이렇게 돌았는데 새빨간 거짓말이고 날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남조선 것들이 이제 자기들 딸이면 저를 성공한 여자다. 부풀려서 포장해 놓쳐놨으니까 그 거짓말과 날조국으로 해서 솔직히 저도 땡무새같이 그런 거짓말을 외웠던 사람으로서 그런데 이제 그 날조와 고짓말들이 현저피 만촌하게 드러나게 됐으니까 그거에 대한 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10년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이 좀 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걸 듣긴 했는데 뭐 거기가 뭐 내 소국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뭐 10년이 못 두고 천 년이 못 두고 100년이 못 두겠습니까? 다신 쳐다볼 것도 아니고 갈 것도 아닌데 솔직히 저는 이제 초를 봐서 자랐습니다. 내가 죄를 줬으니까 저국에 가서 제 값을 받아야지 하면서 해도 제 값을 판다는 게 솔직히 저도 무섭다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말 생각 뚝밖에도 정말 진짜로 간본 안 하고 그런 죄를 묻는다는 것도 없이 그냥 수가 있다고, 고생했다고 그냥 그렇게 말하면서 정말 생각지는 못했던 사랑과 배려를 저한테 베풀어 줬습니다. 거짓말 안 했는데 역 한 번, 큰 소리 한 번 안 했었습니다. 그냥 고생했다. 재밌네요. 북한 당국의 질문이 재밌습니다. 지금 남한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기되는 게 북한이 납치했다. 납치설이 제기되는데 북한 당국이 자기들 앞에서 물어봅니다. 앉혀놓고 우리가 당신을 납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그렇게 물어보는 꼴이잖아요. 그럼 그 앞에서 임지연 씨가 당신이 날 납치했잖아. 하겠어요? 납치설에 대해서? 질문 같은 걸 물어봐야죠. 그런데 임지연 씨가 지금 자진 입북인지 자진 입북인지 납치인지 지금 설이 분분한데 그렇다면 과연 북한에서 오신 분들, 탈북자들은 과연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저희들이 한 번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한 번 들어보시죠. 같이 한 번. 제가 지금까지 행태로 봐서는 자진 입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임지연이가 살 때 고주지 현황이라든가 자금 현황이라든가 생활비, 기타 등등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 갈 때 자기 집을 열쇠를 다 자기 보낸 집에다 두두고 가고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임지연 씨가 이야기하는 게 자기가 생활했던 데 대해서는 지금 고짓말이 하나도 없거든요. 미국계 한국 사람들 많이 지금 북한이 옥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인터브나 동영상을 보게 되면 그렇게 밝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는데 이 친구는 완전히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발로 들어간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지연 유인 납치라니까요. 유인 납치라는 거는 협박을 하면서 너 안으로 너는 부모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면 솔직히 강심장이 아닌 사람 누가 버텨냐니까. 그래서 진동류라는 그 흔적이 다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어디에서 만나봐. 보이부인인 줄 모르고 만나다는 당첨에 나갔는데 거기에서 납치가 된 거였죠. 압록강을 헤엄쳐 넘었다는데 압록강을 헤엄쳐 넘을 상황인 줄 아세요? 북한이나 중국이나 거기다 100% 전기 이게 고압 전기선을 늘어나가서 지금 이제 강명도 교수와 김정아 전 북한군 중위 두 분의 얘기를 잇따라 들었는데 일단은 이 두 분의 얘기도 극명에 엇갈려요. 강명도 교수는 얼굴 이 분위기를 봐라. 지금 편안하게 웃고 얘기하지 않냐. 자진이 이쁘기다. 지금 오른쪽은 한 달 전의 영상이고 왼쪽이 최근 엊그제 영상입니다. 그런데 북한군 중위, 김정아 전 중위는 유인 납치가 맞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명기 원장님 보실 때는 어느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리세요? 일단은 양쪽 얼굴이 아주 극명하게 갈리지요. 보다가 든 생각은 본인도 이제 조울증에 걸렸다고 본인이 얘기했으니까요. 임재현 씨가. 오른쪽은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얼굴이고요. 왼쪽은 이제 조증으로 가게 되는 사람의 얼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있냐면 조증이 되게 되면 되게 하고 싶은 것도 많고요. 행동도 많아지고요. 돈도 많이 쓰고 규칙을 자꾸 어기게 됩니다. 조증으로 가게 되면 북한이 살기가 점점 힘든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대한민국이 오게 되면 대한민국이 살기가 좋은 나라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고 의욕도 없고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가 살아온 곳에 대한 어떤 향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또 거기가 나름대로 가고 싶은 곳으로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조울증의 경과를 봤을 때는 자진 입국의 가능성이 비중을 갖다 좀 더 줄 수 있는데 그러나 자진 입국을 하더라도 또 마지막에 임재현 씨의 사정은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몰려 있었고요. 여기에서 어떤 음란국어와 관계해서 소문도 있었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북한에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저는 상당 부분은 어떤 약속이 있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유인이 있었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아마 북한에 들어오게 되면 네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방송도 나가고 재미있게 해주고 이렇게 하겠다는 의미의 어떤 유인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에 가고 싶지만 북한에 또 넣으면 주겠 거야. 그러면 아마 들어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은 혹시 그 영상 한 달 전 영상과 엊그제 나온 영상을 보시면 어떤 게 좀 차이점이 느껴지세요? 일단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임재현 씨 얼굴 메이크업이라고 그럴까요? 메이크업도 달라지고 그리고 그 인터뷰를 하는 장소 배경도 상당히 밝아졌고요. 분위기가. 이수영 교수님. 뭔가 북한이 한 달 전에 영상을 보여준 이외에 남한에서 대한민국에서 뭔가 제기되는 그런 여러 가지 설설설을 의식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상당히 홍보용 영상 같은 느낌을 지우기가 어렵고요. 그렇죠. 지금 저 인터뷰하시는 분의 어떤 뉘앙스, 억양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상당 부분 저것은 전 세계를 향한 일종의 홍보 영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웃기도 해요. 한 달 전하고 달라요. 지금 인터뷰를 하시는 분이 지금 재미 여러 가지 북한 사업을 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대한민국을 향한 영상이라기보다 전 세계에 제이북 씨의 이렇게 영웅적인 대접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는 굉장히 인도적 대우를 하고 있다. 이런 걸 홍보하려는 영상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저런 영상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뭔가 매우 부자연스럽다라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고 오히려 저렇게 쉬지 않고 떠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존재하고요. 그리고는 아까 무슨 자발적으로 제이북한 거다, 아니다 논란이 있었지만 상당 부분 남한 내에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적응을 했던 사람이라고는 보여지지 않는 것이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얘기나 이런 것의 내용으로 봤을 때 이건 완전히 대한민국에서 부적응했던 부분을 인정하는 인터뷰밖에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많은 한국에 적응하신 탈북자들이 많으시잖아요. 굉장히 대비로 보인다. 이분들이 적응을 하는 동안 이 사람은 굉장히 음지생활이다 보다 유인에 굉장히 취약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지경에 이른 게 아닌가를 설명하는 그런 일종의 우리에게는 해명용 교육 비디오 같은 이런 느낌이 든다. 대체 왜 저렇게까지 하는가. 그러면 홍순빈 아나운서 북한 측의 주장대로 지금 저 영상을 보여주는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제기되는 납치서를 극구 부인하기 위한 그런 홍보 목적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래요. 북한 측의 얘기대로 임재현 씨의 자진 재입북이라면 그렇다면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한번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직 입북했다고 가정을 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보니까 첫 번째는 남자친구와의 이별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실제로 남자친구와 헤어지기 전에 우리가 헤어지면 나는 북한으로 갈 거야. 라면서 SNS에 문자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3월 말에 결별을 하고요. 결별을 하고 나서 나는 북한으로 돌아갈 거다. 잘 지내라. 이런 문자를 남기고 실제로 이 아이디를 탈퇴를 하고 SNS에 탈퇴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 후에 남자친구가 보니까 실제로 여자친구가 북한에 가 있었던 거죠. 일단 그런 정황이 하나 있고요. 그렇다면 또 하나의 이유 그 자진 재입북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해주는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또 임재현 씨가 평소 때 조울증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워닝 중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한 그 종편 방송에서 북에 계신 어머니가 그립다. 이런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분들 또 결혼 생각하실 때 웨딩드레스 입으면 부모님도 생각나실 만한데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웨딩드레스를 입었는데 이때 또 어머니가 좀 생각이 난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또 하나의 가족 얘기 그건 전혀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데 또 하나의 이유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남한 생활은 어땠어요? 그러면 남한에서는 확실히 이제 굉장히 외롭고 부모님이 계속 그리웠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좋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고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말고도 혹시라도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남파 간첩이 아닌가 그런 가능성도 제기가 되는데 결국은 임재현 씨가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한 자기가 자진해서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한 계속해서 추측이 꼬리에 꼬리를 물 것 같습니다. 또 임재현 씨 관련 얘기가 또 나올지 북한이 내보낼지 한번 주목이 됩니다.